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연준의 혜자로움을 느꼈던 하루였다고 할까요? 역시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두 성 씨는 바로 제롬 파울 제 씨랑 FMC 폼 씨 반면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FMC에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한번 혼구녕 내줄 거라고 제롬 파울 연준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설레발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매파적으로 예상했던 월가 메이저 기관들은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메이저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이 소리는 분해서 부들부들 떠는 월가 공매도 세력들의 소리입니다 바로 주인공은 옥스바우 어드바이저스 테드 오클리 이 사람이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이 과거 닷컴버블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AI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을 내년 초로 꼽았습니다 특히 빅테크 주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기존 FANG 있죠 페이스북 이거는 현재 메타고 다음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은 알파벳 거기다가 두 개 더 해가지고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7개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 7공주?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인데 하여간에 이 매그니피센트 7, 7종목의 주가가 내년 1분기에서 늦어도 2분기 중에는 폭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학습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해도 닷컴버블 전에는 왜 대공황이 없었고 블랙몬데이가 없었겠냐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런 버블 붕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게 워런 버핏인데 이미 그는 지난 3분기 당시에 버블이 과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보유 주식을 대규모 매각해서 이미 1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04조 원의 현금을 확보한 게 그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저는 이 버핏이 주식 팔아서 현금 비중 높였다고 그럴 때마다 뭐 폭락 시그널이라고 몇 년째 언론에서 막 떠드는데 이게 저는 워런 버핏의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게 아닌가 보는데 이미 현재 93세인데 당연히 현금 비중을 지금 젊었을 때보다는 더 높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죠 그 예전 쌍팔년도 재테크 원칙대로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의 비율을 투자 자산에 할당하라잖아 그럼 워런 버핏은 다른 투자 코인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주식 7%랑 나머지 93%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지금 맞는 포트폴리오 아니겠어요? 자 다음의 소리는 웰스파고입니다 진짜 어제 이 시간에만 해도 이번 FMC는 제론 파월이 직접 월가 금리 인하충들 완전히 설레바를 해체시켜버릴 테니까 각오하라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그 웰스파고는 웹툰에 나오는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갑자기 이런 모드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 내지 논의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호재라고 기뻐하는 게 나는 보기 불편하다 이렇게 대놓고 짜증을 내면서 그럼에도 내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자기네 웰스파고의 하우스 뷰는 내년 6월이다 절대 3월 5월 아니다 우린 이걸로 계속 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여간 저도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봤는데 아니 정말 제론 파월이야말로 갱년기 증상인지 뭔지 어떻게 사람이 거의 조울증 수준으로 하는 말이 맨날 달라져 특히 오늘 월가와 워싱턴에 동시다발적으로 감동을 준 포인트가 뭐였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이 홀라당 뒤집어진 건데요 지난 12월 1일날 연설에서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더니 이번에는 금리 인하시키기가 너무 늦으면 오히려 경기에 해롭다고 아니 불과 2주 만에 금리 인하 시기상조가 보람상조로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람상조는 아 이거 간접광고 아니야 돈 받은 거 없어 그 전광열 형님이 광고하는 거잖아 보람상조 하여튼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다 이렇게 갑자기 제론 파월이 입장이 뒤집어졌다고 2주 전만 해도 시기상조라고 막 까더니만 그리고 연준 임원들도 이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금리 인하 시기는 이르면 상반기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의 횟수는 3번 이렇게까지 지금 내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우리가 좀 미리 마중을 나가겠다 이런 지금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이번 FMC 결과였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거기 보면은 김하늘 씨 대사처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뭐 이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철벽을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근데 너 내년에 졸업하고 나면 그때는 또 다를 수 있겠다 막 이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지를 주기 시작했다 이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짜릿해 진짜로 막상 사귀게 됐을 때보다 이렇게 상대방이 내 희망의 불을 지펴줬을 때 그때가 더 도파민이 막 이제 솟구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뭐 오늘 우리 K증시 외국인들 기관들 반응을 보고 다 간접 체험을 하셨겠지만 간밤 FMC 성명서랑 제롬 파울 연준 임장 기자회견에 그때 딱 그 미국 시간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달러가치는 급락 미 국채 금리도 급락 반대로 나스닥은 진짜 이따만한 육포만한 장대 양봉 떴고 다음 고금리 스트레스가 그동안 심했던 미국 전기차 업종들 특히 리비안하고 루시드는 완전히 축제 현장이었고요 다음 뉴욕 증시의 에코프로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할까지 오늘 새벽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의 경우는 막상 웬일인지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어제 200만대 자발적 리콜 발표 외에도 또 다른 악재가 하나 터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K배터리하고 2차전지 소재주들에게도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따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원래 한 4% 급락 출발을 했다가 보시다시피 이걸 말아 올리면서 이 말 올로 결국 양전해가지고 플러스 1% 가까이 이렇게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악재만 아니었다면 오늘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처럼 하루에 한 10% 떡상을 해도 전혀 오버가 아닌 그런 날이었었는데 안타깝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 K증시도 개장 전부터 환율 급락하고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때부터 마치 며칠 굶은 사람이 밥상 앞에 둔 것처럼 막 허겁지겁 숟가락 젓가락 들고 막 대기하고 있었고요 역시 개장하자마자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들어오면서 갭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뉴욕증시의 경우 고금리 스트레스에 대한 해방감이 가장 큰 호재였다면 우리 K증시는 고금리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양도세 완화, 백지화에 대한 피로감이 더 커가지고 오늘 적극적으로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국 앨범 알은 급등 나왔는데 오늘 우리 에코프로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만약에 따지신다면 제 답변은 명확합니다 아니 에코프로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그 연준이 금리를 13번이나 쳐올릴 때 무슨 놈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주가는 더 미친 듯이 올라갔고 배터리 아저씨는 그 고금리 상황에서 스트레스는커녕 책 팔고 유료 강의 팔고 그래서 지금 거의 준재벌급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 반영해야 맞다는 거예요 아니 연준 긴축 기간 내내 성장주는 뭐 그딴 거 상관없다고 주가는 예전역에 달나라로 가버렸는데 이번에 긴축 끝나는 호재는 이것대로 또 주가에 반영해서 올라가야 당연한다는 이건 도대체 무슨 논의냐고 그럼 차라리 같은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그동안 고금리의 스트레스가 컸던 유달리 정말 시달렸던 LNF가 오늘 같은 날은 약발을 받는 게 맞죠 어쨌든 그럼 2차 전지야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 케이징시에서 외국인들 진짜로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집어먹듯이 미친 듯이 매수하는 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부로 산타를리 시동 걸리는 거구나 연말까지 쭉 강세장 이어지면서 올해 2023년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배팅이 들어가는구나 저는 여전히 경계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FMC에서 연준이 금리인 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물론 이제 유동성 환경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맞습니다만 오늘 새벽 뉴욕 증시의 상승세는 그동안 하방 포지션 쌓여있던 거 일시적으로 한번 청산 나오면서 그렇게 나온 클로징 포지션이 갖고 온 상승이었지 지금이라도 내가 주식 사서 수익 보겠다고 롱 포지션 오픈 포지션에 의한 상승이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케이징시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모처럼 급격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저가 매수에 따른 건전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 청산되면서 일단 하방으로 이만큼 먹었으면 됐다 다음을 기약하자 이런 수급 때문에 그 배터리 추종자들이 좋아하는 쇼스쿠이즈 이런 일시적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남은 12월장의 전략을 짜본다 전혀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네 글자로 떨줍 올팔 끝 런하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틀 연속으로 오늘 또 사과드릴 일이 있는데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작년 2022년 우리 케이징시에서 개인들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이 폐장일 바로 전날 1억 5천만원 쏟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1조 5천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가끔씩 이렇게 뻔히 자료를 내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헛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눈에서 인식하고 머리로 잠깐 갔다가 입으로 내려오는 그 정말 짧은 사이에서도 오류가 나 하여튼 정정을 해드리고요 근데 오늘 마침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코스닥에서 4천억 총 1조 7천억 원어치 정도를 매도했는데 그래도 주가는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1.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처럼 외국인하고 기관이 얼마든지 물량 다 받아준다고 주식 내놓기만 하라고 다 먹어 치우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양도세 회피 물량 작년 기준 1조 5천억 정도는 그냥 하루만 해도 충분히 소화시키고도 남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한 종목 평가 금액이 10억 이상인 대주주 자격 개인들은 양도세 회피 물량 올팔에 이미 착수를 했다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 일단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정말 피 같은 내 돈으로 전업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한 종목당 10억 넘는다고 대주주로 간주한다는 그런 개 같은 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미국 증시에서는 오히려 보유기간 1년 이상 장기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그런 뉴욕 증시에서 그동안 고급 리스트에 시달렸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어떤 한풀이성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빅테크보다는 스몰캡이 상승폭은 더 컸는데요 여기다가 전기차 관련주들도 전부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만 테슬라만 여기서 소외가 됐습니다 이제 이 이유를 설명드릴 차례가 됐는데 테슬라가 어젯밤에 슬그머니 공지를 올려가지고 그 내용을 봤더니 테슬라 모델3 중에서 제일 엔트리 레벨인 후륜 그리고 롱레인지 이 두 차종에 대해서는 현행 IRA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7,500달러 이게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 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이유는 설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월과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들도 다 이게 뭔 일이냐 황당하다고 반응 나왔고 외신들도 지금 원인이 뭐냐 이게 눈에 불을 켜고 테슬라 사측에다가 취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문 잡지 특히 전기차 전용 매거진 같은 데서 추측하기를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 장착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테슬라 후륜 모델에는 올해부터 이제 CATL에서 만드는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K배터리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 입장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아니면 기회 이렇게 연관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테슬라 일부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종료가 만약에 중국 배터리 그 자체 때문이라면은 우리한테는 무조건 이거는 호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미국 재무부에서 FEOC 세부사항 발표 때 보니까 배터리 부품은 내년 2024년부터 그리고 배터리 소재 광물 이쪽은 내후년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써 있죠 그럼 왜 테슬라 다른 고가 모델들하고 고사양 차량들은 그대로 두고 제일 저렴한 모델3 후륜하고 롱레인지만 보조금을 끊어버리냐 이게 또 공교롭게도 LFP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예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싹 다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에 그냥 수입돼서 들어오니까 이 LFP 장착 모델만 올해 연말부로 보조금 지급을 종료해 버리는 거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한테 호재가 맞죠 그럼 한국에서 중국산 소재로 믹스해서 만드는 배터리하고 2차전지 소재 또 미국 내 배터리 한중 합작 공장에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예외를 적용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이번에 중국을 어떻게든지 견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또 중국 배터리를 안 쓰자니 그러면 또 전기차 산업 자체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정부가 보조금을 덮어주든가 하여간 내연기관 차량하고 자꾸 경쟁해서 전기차가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중국에다가 섀도우 복싱이라도 칙칙하고 잼이라도 한 방 날려야 되는데 거기 걸려든 게 바로 LFP다 그럼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테슬라 자체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파트 3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런 가정을 담고 있는데 그런 날이 진짜로 온다고 할 경우 LFP 배터리 수요가 전체의 61%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 UBS도 지난 전기차 업황에 대한 장기 전망에서 보니까 2030년 LFP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예상치를 기존 15%에서 최근 40%로 2배가 넘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여기 LFP 우리말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다가 고춧가루를 갖다 뿌리려고 나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테슬라의 경우는 CATL 비중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그 빈자리를 파나소닉이 재빠르게 치고 들어갔고 다음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는 솔직히 테슬라 향 매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다음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의 경우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큼 올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여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CATL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중국과 유럽의 어떤 접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인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CATL한테 약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미국 전기차의 경우 GM은 53%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46%가 CATL 다음 포드 역시 비중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다음 SK 온이 39% 삼성 SDI 6% 이렇게 되고 여기 포드에는 CATL이 불과 6% 파나소닉은 2%밖에 안 됩니다 완전 쩔이지 하여튼 테슬라는 이 소식 때문에 결국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저렴한 모델의 보조금이 날아갔으니 매출이 여기서 더 떨어지든가 아니면 가격 인하를 여기서 더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쪼그러들든가 둘 중 하나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간밤에 몸살을 알았다가 그나마 FMC 약발로 기사 회생을 했다 이거죠 그래 봤자 미국 3대 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른 전기차 업종에 비해서는 언더퍼포만 0.98% 플러스에 그쳤다 참 테슬라는 또 인공지능 로봇 2호 옵티머스 2도 간밤에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그래 점점 나아지는 것 같다 지난 1호보다는 확실히 진일보 했다 이런 쪽이 많았습니다 우선 사양은 기존보다 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도록 기능은 향상됐고 무게는 10% 줄였고 반면에 걷는 속도는 30% 상승 다음 손가락에 촉각 센서가 더 발달해가지고 계란 집는 게 이게 어렵다잖아요 로봇들이 꽉 쥐면 깨지고 안 그러면 못 들어올리고 그래서 그 계란을 집어가지고 끓는 물에 살짝 넣어가지고 계란을 삶는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섬세해졌다 이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UBS에서 한국소비재업종 분석을 통해가지고 유통소비 쪽은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 조짐이 여전히 4분기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냥 부담없이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 업종을 선호한다 그러면서 12월 유통업종 선호도는 최선호가 편의점 다음 면세점 그 다음 백화점 그리고 맨 꼬레비가 대형마트 이렇게 다음 화장품의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중국시장에 노출이 큰 기업들이 지난 알리바바에서 개최한 광군제 기간에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내년도 실적 기대감도 낮은데 그나마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을 선호한다고 다음 식음료 F&B의 경우는 식재료값 오르고 포장지값은 올라도 정부에서는 계속 물가 잡는다고 니네 제품가격 내리라고 협박하는 통에 죽을 맛일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또 F&B도 양극화인데 일단 최선호주로는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렇게 편의점 쪽 그리고 이런 저가 수요가 아니면 아예 호텔실라를 또 꼽았습니다 호텔실라 망고 빙수 가격은 제가 처음 봤을 때가 한 15년 전인데 그때 12,000원인가 그랬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년 만원씩 올라가가지고 올해는 거의 한 10만원 됐죠 희한하게도 항상 편의점에서는 1 플러스 1 음료만 먹는 사람들도 이거는 또 그렇게 기를 쓰고 먹으러 가더라고 다음 UBS는 또 하나 중국 스마트폰 구매 트렌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수요주를 또 꼽았는데요 여기 당연히 K증시 종목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우선 UBS Evidence Lab Survey에 따르면 4분기 기준 글로벌 전체 응답자 중에서 향후 12개월 내에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9%로 전년 동기 40%와 비교해서 안정적이었는데 이게 중국의 경우는 59%가 나와가지고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훨씬 앞서고 전년 동기 51%에 비해서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독일은 최근에 스마트폰 교체 주기 단축도 확인이 됐다고 그 다음에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공직자 아이폰 사용 금지 때문인지 하여튼 교체 수요 중에서 애플 쪽이 좀 약한데 그 반사 이익을 안드로이드에서 얻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공급망에 대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꼽은 수혜주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일본 소니, 대만의 TSMC, 그리고 중국에서는 샤오미랑 써니옵티컬 이렇게가 선정됐어요 반면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종목으로는 중국 화홍 반도체하고 그리고 SMIC, 그리고 케이징시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리스트업 됐습니다 마침 스마트폰 얘기 나온 김에 애플 아이폰 15 부품사 중에서 케이징시 대장주인 LG 이노텍은 UBS에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30만원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앞에 배터리 얘기 나왔는데 삼성 SDI에 대해서는 JP모가니 목표가를 기존 85만원에서 이번에 60만원으로 야 이거는 후여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몽둥이로 후드려 깐 정도인데 하여튼 대폭 내려치게 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또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노무라 증권은 다양한 업종의 뷰를 제시했는데 우선 KT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3만 6천원에서 오늘 4만 4천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다음 HD 한국조선해양은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0만원 그리고 NC소프트는 목표가 기존 23만원을 야 여기서 더 깎을 게 있나 해서 보니까 17만원으로 이번에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매도 유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내일은 12월의 딱 중간이자 이번 주 마지막 날인 금요일 12월 15일입니다 우선 내일 정부 일정은 자동차 바이오 등 정상 경제 외교 후속 성과 체결 이거는 이제 MOU를 빨리 공시에 뜰 정식 공급 계약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메인 테마였던 고금리 스트레스 해소 여기 이제 바이오가 사실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내일 한국과 사우디 간 산업장관 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주제는 당연히 사우디 네옴 시티 중간 점검이 되겠죠 다음 내일 이벤트 하나가 바로 희소금속산업 지원 전초기지 국가 희소금속센터 개소 이거는 증시해서 히토류 광물 자원 무기화 이런 테마죠 그리고 내일 정부 보도자료 나올 거는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 설명회 이겁니다 앞에 이제 테슬라 관련 이슈도 지금 우리 정부가 민첩하게 나서가지고 진상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해야 됩니다 자 내일 또 정부 발표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 이거는 증시해서 교집합이 스마트 병원 원격 진료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까지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얘기 나온 김에 내일 2023년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가 기재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 문제랑 묻지마 범죄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우울증 테마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중기부는 저번에 그 샘 알트먼 잘못 잘랐다가 후폭풍에 시달렸던 오픈 AI하고 우리 K 스타트업 업체들 간의 매칭 데이 시상식이 열립니다 저번에 그 샘 알트먼 한국 방문했던 게 이 행사 때문이었고 내일은 이제 시상식입니다 주제는 당연히 채 주피티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오늘 우리 K 증시에 이어서 내일은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대신에 우리는 내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지수 정기 변경일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한다고 이미 결정이 다 났는데 이게 내일이 시행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반영이라는 말도 부족하고 아예 그냥 전생 반영, 윤회 반영급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11월 산업생산 지표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가급적 좀 부진하면 좋겠다고 바라고들 있겠지만 지금 좀 눈높이가 많이 내려가 있다 경계감도 크다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다시 들고 미리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